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사랑, 국룰, 정의로움, 수용하는 마음, 돌봄, 온유함,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천국의 역량권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왕께 복종하고 있어요. 나는 독자적이고 반항적이지 않아요. 나는 이미 그 왕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뜻이 있죠.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교회에게 열쇠를 줄 것인데 그 교회는 열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들일 것이다. 열쇠라는 것은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교회 건물에 있는 모든 분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면,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외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분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문을 향하여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열쇠는 나로 하여금 어떤 권위를 주는데, 나에게 권세를 주는데, 내가 아무때나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제 차를 움직일 수 있고 탈 수 있는 권위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속하고 싶은 만큼 과속할 수 있어요. 물론 서울에서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안되겠지만,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파킹장입니다. 뉴욕과 자카타와 롬과 다른 그런 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열쇠를 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만일 이 도시 안에 큰 건물 하나 소유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 거에요. 그 건물에 있는 모든 돌과 창문은 다 내 거에요. 근데 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지명해요. 그 사람으로 알고 이 건물을 관리하도록 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관리의 열쇠를 받아서 어떤 분인지 열 수 있죠. 어느 날 내가 이제 내 건물에 왔는데, 내가 이제 그 관리한테 다가가요. 내가 302호에 들어가고 싶은데 좀 들여보낼 수 있니라고 물어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딘, 이건 당신의 건물이잖아요. 아무 방이나 들어가십시오. 왜 저를 오셔서 물어보시죠? 저는 관리인이에요. 물론 내 건물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당신한테 열쇠를 주지 않았어. 그래서 302호에 들어가시도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과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맞죠? 이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이 땅이라는 그런 건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셨어. 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니?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를 하겠니? 그럼 우리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우주예요. 하나님의 우주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열쇠를 줬잖아. 빨리 열어라. 내가 기도해라.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해라. 내 나라가 임하도록.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이 땅이라는 그런 건물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죠?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산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갖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일용한 양식을 매일 구하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련의 예산을 위해서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운명론이에요. 내가 주어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갖은 것은 전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틀렸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무조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부탁하십시오. 청년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을 하려고 구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로 너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하라 그래하면 너가 받을 것이여 또한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고 주님 약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운명론에 빠져서 살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그래서 나는 텔레비젼을 보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양식을 하려고 구하십시오. 이 일년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가운데로 인도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그건 자동적인 게 아닐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겠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자동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분명히 가르치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악으로부터 건져내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 자동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열쇠를 열어야 해요. 여러분이 구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이라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시리라.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시간 기도했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기도 시간을 갖는 건가요? 기도의 시간 좀 가집시다. 아, 우리 가기 전에 기도 조금 하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열쇠를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진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또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용서를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열쇠가 우리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합심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을 보시기로 합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번째 단어로 설명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너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당신이 교회가 또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당신이 이 땅에서 풀면 당신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이 땅에서 풀면 교회가 이 땅에서 또한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여러분, 매고 푸는 것에 대한 많은 책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많은 책이 나온 만큼 그만큼 많은 혼돈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해와 태양과 이 비를 막 열심히 묶고 있고 또 돈은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군둥건세를 잡은 모든 악한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묶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서울의 원수마귀를 다 없애려고 그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태인 청년들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태인 청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나아갈 수 있는 유의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백타적이었죠. 두 번째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히브리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표하는 세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었죠. 성령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왕이라고 불리웠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만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그 때 제사장들에게 부여된 그런 권한이 몇몇 개의 그 지역 회당장들에게 주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의 회당장을 마치는, 가르치는 사람은 라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라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 그래서 만일 라삐가 이것은 이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가르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한 것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면 라삐가 만일 이것은 호용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호용된다고 그렇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모든 청년들이 라삐의 기능을 생각하면, 가장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풀고 매는 것입니다. 만약 라삐가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매는 것이죠. 만약 라삐가 그것이 된다고 하면 결국 풀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태인 백성들에게 라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권세를, 제사장과 락비로부터, 이런 것들을 취해서, 이제 새로운 그룹으로 이 권세를 이동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교회다라고 따라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른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표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국회고,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대표하는 시민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풀면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천국으로부터 그것이 풀릴 것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30년이 넘도록 강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한 수천 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 깨닫고 가르치게 된 것은 이 네 단어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 저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네 단어로 그린 그 그림은 여러분 수천 개의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그 부류가 있다면 누구? 누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엘리트 주의자들? 여기에 해답이 있죠.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열심히 탐구해 주십시오. 오직 한 집단만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단의 이름이 무엇이죠?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그 누구예요? 누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느냐? 교회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냐에 대한 의심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질문은 뭐냐면 어디냐? 원수마귀가 어디서 접속점을 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어느 영역에서 치러지고 있느냐예요. 바로 이 지옥이에요. 바로 이 음부라는 영적인 세계예요. 원수마귀가 어떻게 접속하게 되죠? 문이라는 접속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기 원하는 것은 도대체 마귀가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쉬운 용어를 쓰는데 문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질문이 있다면 What? What? What do I have? 나에게 무엇이 있나? I'm not sure I'm ready. I'm not sure I'm equipped. I'm not sure I'm called. I don't know if I have what I need. 내가 필요한 그것을 갖추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해답. 열쇠.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지역에서든 어떤 종류의 영적 전쟁에건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그 무기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열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네번째 부류.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웁니까? 여러분 전쟁하면 겁먹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싸움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공식이 있고 너무나 많은 전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그걸 다 터득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실제적으로 딘이 당신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치달라. 아주 쉬워요. 전쟁이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은 매이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은 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돼요. 특별한 공식이 없어요.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어요. 내가 괜히 이거 했다가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고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쉬워요. 싫은 것은 거부하고 좋은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에게는 공식이 없애고 감사합니다.